여행대행가, 다니엘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아스튜 마켓이라는 곳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어서 아침 일찍 아스튜 광장에 마켓에 와봤습니다 아스튜 광장에 마켓에 모아쓰고 고기 필요한 공간이 жизнь 다음 오는 카치 광장에 가고 있는 카치 광장에 넣어 진짜 잘 corresponding 계란 짖акс acha nawet 힘이 좋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폼피드 센터에 와 있습니다. 폼피드 센터의 전망대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나왔는데요. 어떤 전망을 볼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가시죠. 오늘은 줄이 긴 편은 아닌데 리지원 패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줄을 서지 않고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입장하시죠. 뮤지원 패스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5층으로 들어가셔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뮤지원 패스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5층으로 들어가셔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스피드 센터 위에 올라왔는데요. 저 오른쪽에 폼파르트 공덕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에펠탑을 붙여서 저 오른쪽에 있는 공바르나스 타워까지 하는 곳에 볼 수 있는 이 전경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고 있습니다. 원상품을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입장하는 영상은 스피드 센터 모집 대품 구원 우선 등장 우선 마이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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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